최근 겪어본 승리 중에 가장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승패를 떠나서 경기 안에서 제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이상으로 잘 보여줘서 선수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.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팀도 다 같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챔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태용 선수는 뭔가 신체험이 나올 때마다 항상 빠른 숙련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서요. 오로라도 이번에 나오고 이태용 선수가 연습하는 걸 계속 구경을 했는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태용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라인전 데이터도 없고 라인전이 사실 제가 방송에서 대회할 때도 라인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너무 안 돼서 그냥 중간에 연패할 때는 내가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태용 선수한테 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혹시 조언 정도 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태용 선수가 너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그때 이후로 약간 폼이 많이 올라오면서 자신감도 많이 찬 상태고 스크림에서도 바텀이 에이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바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태용 선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오늘은 정말 좋은 쪽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서 확실히 저희가 라인전을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들게 갔던 경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라인전 강화를 되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, 너무 너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크림, 남들보다 더 많이 해요 연습을 2대2나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에도 야간 스크림도 막 잡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능과 노력이 합쳐져서 이제 정말 유례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신에 들어오자마자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바텀이 이기면 광동이 강하다라는 말은 일단 상체 쪽은 이미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바텀만 잘하면 센 팀이다라는 걸로 약간 해석이 되는데 저희 팀도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바텀만 잘하면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이 데이터나 이 실력이나 자신감을 잘 유지해가지고 이제 바텀만 잘하면 광동이 세다가 아니라 그냥 광동은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현재 이제 PRX도 DRX도 최근 폼이 심상치 않고 경기력이 너무 물이 많이 올라가지고 쉽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너무 오늘 이제 방심하지 않고 기쁨만 계속 연습을 잘 해가지고 가장 좋은 수로 치열한 풀업 경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전부 다 사실 프로비 목표가 아니고 이제 저희 팀은 다섯 명이 다 잘했을 때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고 누구한테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력을 잘 올려서 프로비 목표가 아닌 이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팀들이랑 잘 이야기하고 티어 정리도 잘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광둥이라는 팀도 굉장히 이제 등락이 폭이 커가지고 경기력과 승패 모든 것들이 팬들 입장에서 항상 응원이 좀 힘든 팀 중 하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어 저희랑 같이 힘듦을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 제가 서머 때 들어와서 이제 초반에 잘하다가 중간에 약간 절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들 열심히 응원으로 감싸주셔서 그거에 보답할 수 있게 이제 알을 깨고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